안녕하세요 뜨거운 막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쪽으로 아무리 카메라를 찍어도 제가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를 찍으시면 돼요 네 인천 저는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무대인사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시오 배우 분들 바로 뜨거운 막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휴일 날 시간 내서 저희 베트남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날씨도 이제 너무너무 선선해지고 산책하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경사 역할의 오디안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휴일에 베트남 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주가 되면 700만이 될 것 같은데 아직 힘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익성분들 내주시고 좋은 댓금도 남겨주셔서 실망만 활짝 넘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사 역할의 김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고객을 저희 베트남 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출연의 베트남 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영화 보시고 나서 꼭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영사의 장민주입니다. 어... 또 이렇게... 어우! 누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빨리 역할을 했어요. 어... 또 이렇게 인천에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 와... 정말... 어... 아까 그 전에 있었던 또 친구들이 다시 여기로 막 바쁘게 움직이도록 보면서 정말... 어... 미쳤구나. 하하하하하하 영화에 대한 사랑이 정말 극진하구나. 배워야겠다. 하하하하 여러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 제가 오늘 그냥 집에서 진짜 막 웃고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죠? 아! 다행이야. 근데 정혜연씨 진짜 제가 옆에서 보면 나도 얼굴 작은데 얘도 진짜 웃고 어... 아니야. 너가 더 잘해. 하하하하 여러분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또... 어... 저의 또 사진을 함께 탭해 해주시면 좋아요 꼭 눌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효로 연계한 정혜인입니다. 아... 이렇게 무대 인사할 때마다 어... 팬 여러분들, 베테랑을 사랑해주시는 어... 관객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이렇게 무대 인사하고 있으면 뭐... 예... 저... 너무 잘 보여요 얼굴이. 그 플랭카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빵빵 터지는데 웃다가 뜬다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베테랑이 재밌게 보시고요. 어... 재밌게 보실다면 주변에 거침없는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저 심이야... 너 저기 저 써주시면... 아... 시각이 안 좋아서 사실... 아... 아... 네... 미체 바보야... 신이 살아있잖아. 김시우가 여기 있는데... 어... 뭐야... 거의 뭐... 시를 써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남성 관객 분들도 많으시고 가족 관객 분들도 보이시는데... 어... 저희 영화... 보고 나시면 아마 느끼실건데... 완전한 가족영화입니다. 하하하하 가족영화의 액션을 조금 무셨습니다. 지금 서두철 형사가 가족을 지켜내는 가족영화입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연륙대 한번 더 오십시오. 네...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요. 저희가 인천에 또 꼭! 무대인사 다시 올 수 있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네... 예에에에에 감사합 pension? 감사의 의료! 일 Certificate 유효에 박사 한 번 주세요! 후... 근데, 불k Pastor가 1 nuestroles에 저희가 크 headed상 반신분위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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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ê 이 Brent, 여기 나오세요 여기 한 번만요 화장실 학교 필요해요 아 진짜요? 연결사 학교 와 ! 이제 취직해 주세요 오빠 뒤에도 한번만요 죄송한데 싸인은 안되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니었어 여기라고 하세요 여기가 서있는거에요 내 끝에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배우분들이 좀 내려와 주셔야 영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주야, 미스 롱, 헤인아, 영화 시작하자. 영화 시작이 한 4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영화 시작이 한 4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같이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번 해주십시오.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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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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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